자 다시 가즈아 가즈아 두판만 연속으로 이기면은 플레일이다 다이아까지 가즈아 슈가 안잡히네 말하자마자 잡혀버렸죠 슈가 안잡히네 말하자마자 잡혀버렸죠 슈가 안잡히네 말하자마자 » HUM 흠 야이씨 이걸 못먹었어? 조개 잡으러 와아 이걸 못먹었다고? 아 내 북북마스터인데? 와아 이거 또 간담간담하네 와아 이건 아닌데 사움꾼 사움꾼 오지부자 하아 아아 나아 나아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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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암살하자 대검! 아 해적을 만들든지 뭘 해야되는데 각이 아무것도 안보이네 지금 기사 하나 나왔고 사뭄꾼 캠도 암으로 오라고? 뭘 더 나오는데 아... 그렇지 해적바람 분다 해적바람 분다 자 일단 레벨업 하지 맙시다 템이 너무 못먹었기 때문에 템 여기서 뚝딱 맞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안맞고 아마 잡을걸요? 와... 근데 이거 뭐냐 죽어! 아이... 아 이거 이겼잖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자 보고싶은데 5골드 2... 3... 4... 5... 제드가 하나 해주겠지? 아니야 제드 팝시다 이자 보자 이자 봐야지 이거 혹시 이길 수도 있겠죠? 혹시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혹시 어... 이길 수 없죠 비사에 이길 수 없어 와 지금 방금 블리츠 튀어가는거 봤습니까? 와... 정말... 버그 좀만겜 자 이건 사실 지금 계획된겁니다 이게 사실 다 계획된거에요 계획 무슨 아니 뭐 무슨 어느ß 여기도 도 Export 이 암 그 이렇게 엄마 와 이거 분리충 고장났네 개쓰레기같은거 나이스 복궁 나이스 복궁 일로 온다 루시안 복궁 먹으면 좀 더 좋은데 아이 그래 매본도 있긴 했는데 비벼주고 자 얘 비벼줍시다 얘 어디가고싶어 어디가고싶어 자 너냐 비싸보이는데 너 돈좀썼어 어? 해적 2개 해적 2개 해적 2개 됐다 아 불리치마나 다시 찾네 해적 2개 됐는데 일단은 하 아 이거보다 루시안이 많다 아 루시안 넣고 좀 이제 그만 맞아야되는데 너무 많다 하나 더 못 잡잖아 엄마~~ 다음 턴까지 다음 턴 여기까지 50p를 도전을 할 수 있을 거 계속 나이스 이러면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뚝과 맞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거죠 정글바이스 1때미지 좀 많이 아프겠다 2,4,6,8 10때미지 하나 잡아주면 못 잡겠죠 10때미지 딱딱 2때미지 아주 오래 비워서 그렇구나 1때미지를 좀 들어가 맞아 일단 들어가고 아 너도 이거 일단 써 죽음 여기서 못 먹으면 좀 슬프니까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아 이 잡았다 와 이거 골드 나오겠는데 골드 나오겠어 그 짤댕이 없는데 야 이거 버틸 수 있나 나이스 하나 풀었고 나이스 하나 풀어주는데 나이스 하나 풀어주는데 어 잠깐만 두부 왜 여기 있냐 아 해적 있지 됐어 됐어 이자를 너무 꽀네 근데 조금 골드 좀 조금 더 잘 붙어졌으면 좋은데 조금 더 잘 붙어졌으면 좋은데 근데 살아노가 없나 다음 턴에 그러면 14 다음 턴에 레벡 가능하거든요 6렙 지금 6렙던 사람 있어 있네 아 1등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왔나냐 덜 맞아야 돼 덜 맞아야 돼 덜 맞을 수 있다 그렇다든요 감당간당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오이고 골드 좋구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걸 못보니깐 아리우스가고 요렇게 가자 요렇게 아 이러면 기사 답한게 조금 아쉽지 여기서 이제 좀 피 좀 방어해주면 좋겠지 아 얘도 6레벨 2성 3개 아 많이 막 검사 내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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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잡았다 흡 나이스 그래 그냥 끊어줘 그래 다리우스까지만 끊어줘 아이고 다리우스까지만 끊어줬으면 피가 너무 없는데 아 묵궁 대검 아이새끼 묵궁 하나 나오냐 아이새끄럽게 야 아 좀 더 앞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있끼 3골드 팔면 5골드 1골드 짜리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악마 아 이제 못 들어가지 아 와 얘는 뭐 벌써 악마 피우패스 해야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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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피 20피면 좀 위험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7렙짜리 보는거 좋죠 아마 다음턴쯤에 급발진 해야될수도 있어 다음턴 조금 버틸수 있는만한 그런게 나오면 좋긴한데 20피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힌드 어차피 유령없죠 요번턴만 조금 잘 버텨주면 되는데 버텨줄수 있겠니? 버텨줄수 있겠냐 이 말이야 마법공항이 있겠냐 아 마법공항 있네 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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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퀴프 저거 했어야 되고 나이스 스탑 스탑 스탑스탑 스탑 스탑스탑 이거 보고, 이자 보고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게 잘못하면 못잡아? 이게 잘못하면 못잡아요 정찰대 넣어주자 아, 이러면 모르겠다 얘네 일단 다 이쪽으로 뛰긴 하는데 너는 미친 거야? 주만 떼줘 나이스 나이스 공부 나이스? 이게 마법단가? 8렙 난 학살을 택했지 난 복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아리오스 왜 안나오냐? 내 겁을 임도하라 복붐 어딨어? 선생님들, 잠깐만요 아, 슈바드 있지 아, 유령 나이스, 이거 이겼다 빙크스가? 빙크스 왜 안 움직이냐? 빙크스 왜 안 움직이냐? 까세! 그렇지 힐 아, 너무, 너무 급하게는 없다 힘들었다 계속 필요 없는데 드레이븐 드레이븐 아, 이제 타놔야겠다 나이스 잠깐만, 이러면은 너 꺼지고 일단 빨리 배치 좀 합시다 드레이븐 아, 총잡이 때문에 들어가 있는거구나 일단은 요렇게 봅시다 힐 아, 기자비를 좀 입어놨어야지 뭐 흐른거야? 뭐 흐른거야? 아, 미쳤다 나이스 이힐스가 해주실거야 야, 너 이힐이면 너무한거 아니야? 나이스 와아, 잠깐만 아아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 쓰면 나올 수 있나? 템은 드라이드 약속이고 총잡이 빼 이온충격기라 자, 저거 빠지고 야스오케일? 아, 일단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악마 빠져 아, 뭐야 왜 니가 들어갔어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조렉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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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하, 너무 많이 맞았어 아아 와아 40점 깎였네 40점 깎였네